고맙고요 첫판 분위기 좋죠 시린이 꼬맞기 2014년 버전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마이크 헤드셋 마이크가 아 왜이러지? 요정도로 더 이상한 것 같애 약간 중폭 때문에 잡음이 좀 많이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? 잡음 같은 거 늘리지 않아? 아 내가 말하는데 잡음이 막 들려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하면 마이크가 괜찮은 마이크 없나? 만원짜리 마이크는 다 이런 건가 원래? 아 근데 비싼 것도 사봤는데 비싼 거는 마이크가 그게 스테레오 기능이 안 돼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 괜찮은 마이크가 없어 들어온다 그냥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미안 잘못했어 그런말 안할게 여기요 빨리 쏘세요 너 좀 어떻게 죽여봐 스팀 먹어줄테니까 어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이거 싸워버려 이거 싸워버려 다함께 다굴 다함께 다굴 다함께 다굴을 칩시다 좋아요 분위기 좋구요 뮤탈이네요 이거 스커즈가 잘 꼬라박아줘야돼 괜찮은데? 어 좋아요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좋구요 나이스 다음판 뭡니까? 질럿 드라군 점사 가자 점사 왜 안해 아래 있는 거 여기 빼지 좀 마세요 저기요 안 빼도 이기니까 빼지 좀 마요 여기 빼는 걸 좋아해 그 위에 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저처럼 빼지 마세요 피가 많이 날아도 아 빼니깐 이거 못 깼잖아 아 왜 빼 아 왜 뺐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